자 송창식의 담배가게 다시 하겠습니다. 양해 바랍니다. 양해 바랍니다. 오늘의 담배가게 날씨가 예쁘다 저는 머리복에 빗은 것이 정말 나쁘다 모두 내 청년들이 너보다도 기우기우기우 그러나 그 아가씨는 새침땡이 아버지를 꼴뚱인 녀석을 닦지를 말란다네 마땅하게 욕하게 그 녀석을 닦지를 말란다네 그렇다면 동네에서 오직 하나만 남았는데 아, 기댄시야, 대공박두 다음날 아침 일제부터 담배 당한 사람에서 가지고 간장의 한 송이를 살며시 건네주오 그 아가씨가 놀랄정에 무쌈한 방을 버린다 알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오 정작 깨닫어서 미소취려 위에 살을 했지 그러나 그 아가씨는 콧방기 그렇다고 이대로 물었어도 내 남부가 아니지 그 아가씨 발걸음 소리 맞춰 뒤따라 걸어간다 들려서는 안 되지 벌러붙여서 난 후있네 오위대한 손 나의 끈기 나도 그댈 입을 참냐다 난 내 고로끼러기에서 아랫동네 불리한 배들에게 그 아가씨 보이던데 울다고 이대로 백발의 기사가 나가신다 아들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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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uardanco 밑위에 Mina 척 두 사람 우리 동네 담백하게 해 나가시다 야구다 지금은 그저보다도 백배는 예쁜다네 나를 보며 웃어준 아가씨나 정말 사랑해 나는 지금 남을 살아간다 그 아저씨를 세척되게 예 예 예 아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 서비스 감사드립니다 예 두 곡이나 서비스를 받는다 그리고 조금만 더 풍수와 하지만 코로나 타파하는데 내 밤은 또 참나 상담 땡상 원하는 중 아멘 구도할 수 있네요 뭐 곧 곧 다음에 에듀드 불렸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패